자 지금은 이제 xml 에다가 sql 을 저장해 놓고 사용하는 이런 그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을 이제 쓸 건데요 그 위치는 리소시스 리소시스 에다가 오른쪽 맞서 누르세요 눌러 주시구요 뉴 해주세요 뉴 해주시고 그 이게 폴더를 만들면 그 org 만들고 제왕 만들고 그 다음에 매퍼 만들고 이런식으로 만드셔야 되구요 패키지로 만드시면 점을 이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패키지는 점이라는게 폴더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패키지를 만드시면 한꺼번에 만들 수 있구요 그냥 폴더를 만드시면 점을 이용하시면 한개로 만들어지죠 폴더 이름은 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더 이름과 패키지는 서로 틀린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소스 폴더도 있어요 소스 폴더 소스 폴더를 이용하시면 이제 패키지처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냥 패키지 이렇게 만들어서 패키지를 함께 만들어 보시면 그 위치는 지금 src 메인의 메인의 리소시스 입니다 리소시스 위치 org.jelock.mapper 그 다음에 이제 피니쉬 눌러서 엔터 치시면 이렇게 폴더가 3개가 한꺼번에 쩌르락 생기죠 org.jelock.mapper 이렇게 리소시스 아래에다가 쓰시면 여기는 이제 자바 패키지가 아니고 자원을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패키지를 집어넣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폴더를 집어넣어야 하는데 패키지로 만들면 이렇게 3개가 또르락 생깁니다 아니면은 org.jelock.mapper 만들고 또 그 안에 만들고 그 안에 매퍼 만들고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일단 저는 한꺼번에 만들어서 사용을 했구요 사용을 해서 썼구요 그 안에 time.mapper.xml을 한개 만들어라 이런거죠 그래서 매퍼에다가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구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new 새로운걸 만듭니다 맨 아래에 xml이 없어요 xml이 없으면 other 눌러주세요 없을리가 설마 other 누르시고 밑으로 내리시면 xml이 나옵니다 xml 카테고리 밑에 xml 파일 선택하시고 next 눌러주세요 그리고 xml의 이름을 쓰는거죠 xml의 이름은 인터페이스 하고 똑같이 씁니다 time.mapper 똑같이 인터페이스 이름과 똑같이 씁니다 이거 똑같이 안 맞춰주면 자동으로 완성 안돼요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완성되게 하려면 이거 똑같이 해주셔야 되구요 이렇게 똑같이 안 만들면 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됐으면 그냥 피니쉬 누를게요 피니쉬 누르시면 이렇게 xml 버전만은 텍스트로 이렇게 치셔도 돼요 그냥 치셔서 사용하셔야 되구요 파일 만드는 걸로 만드신 다음에 그냥 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시구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document 예당되는 곳을 써라 꺽쇠표시 느낌표 독타입 독타입 컨트롤 스페이스바 독타입 없네요 독타입 독타입이라고 써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제 매퍼 매퍼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매퍼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public 어쩌고 길게 써라 이렇게 되어있죠 길게 쓰세요 자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걸 틀리면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저희가 매퍼.xml을 만들때 이제 얘기가 여기도 시작하기 뭐 이렇게 해서 매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에 이제 했던 것들을 어디다 숙혀놨겠죠 여기 있죠 여기 어디다 숙혀놨죠 여기 DTD 여기 있고 여기 해당되는 독타입 컴플레이션이 컴플레이션 아니고 매퍼 매퍼 요거 아니고 요 밑으로 내리면 이제 xml이 한 개 나올 거에요 어디가 있죠 여기 여기 퍼블릭 마이바티스 ORGTTD 매퍼입니다 요거에 됐죠 찾으셨으면 이걸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구요 어디를 눌렀냐면 마이바티스 마이바티스 도큐멘트 갔어요 마이바티스 또 마이바티스 ORG 밑에 마이바티스 이렇게 마이바티스3 ORG 밑에서 도큐멘트 마이바티스 도큐멘트 눌러서 가시면 돼요 그 어제 찾아갔던 데죠 찾아가서 본대요 그냥 구글 구글에서 마이바티스 라고 치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세요 마이바티스 소개하기 다시 한번 여기서 마이바티스 라고 치시면 마이바티스 치시고 쓰시면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게 마이바티스 ORG에 인스트럭션 나오죠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영어로 보기 거꾸로우니까 한국어 클릭하시면 한국어로 잘 되어 있구요 시작하기 클릭하세요 시작하기 클릭하시면 이쪽에 아래쪽 여기 위의 것은 컴피루에이션이구요 설정 부분입니다 저희가 설정하는 것은 거느리지 않을 거라서 설정하는 XML에 해당되는 거구요 저희는 설정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쿼리를 실행할 때 사용하는 거에요 그래서 독타입 여기 있죠 요거를 복사를 하세요 이렇게 밑에 있는 메포도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쓰셔도 되는데 이거 커지로 스페이스만 누르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쓰시고 그 다음에 SS에 오신 다음에 이걸 이제 이렇게 쓰던건 지우겠습니다 붙여넣기 하시면 자동완성 되는거죠 사용을 하시라 그런 얘기에요 그 저장하시구요 저장하시면 이제 여기 경고창부터 사라지고 이제 쓰여지는 것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 메퍼에 해당되는 것이 마이바티스 마이바티스 메퍼 3.0 마이바티스 3.0 버전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 있구요 얘는 메퍼로 사용되는 겁니다 독타입이 메퍼구요 그 메퍼니까 뒤에 있는 태그 맨 처음에 나오는 태그가 메퍼입니다 복사해서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메퍼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html 이면 여기에 독타입의 html 이면 맨 처음에 나오는 태그가 html 입니다 html 그런거 생각해 보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예 독타입이라고 썼을 때 여기에 html 쓰면 맨 처음에 나오는 태그가 html 이라고요 지금 독타입인데 맨 처음에 나오는 태그가 메퍼 태그죠 여러분들이 xml 작성을 해서 사용하셔서 이렇게 배포를 할 때 태그가 이런 정해지지 않은 태그를 만들 경우가 있어요 만들 경우가 있는데 그 태그로 만들었을 때 만약에 내가 데이터라는 태그를 만들었다 그럼 독타입은 뭐죠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로 해서 나머지 없애고 그냥 데이터에서 독타입만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우리가 경고나 이런게 사라지게 되요 자 이렇게 맨퍼로 쓰시구요 맨퍼로 안에다가 속성을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시면 색성이 클래스데임 이라는 속성이 한게 있어요 클래스데임 꼭 지정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패키지 org.jelock je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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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시고요 그 안에 매퍼 라고 썼죠 매퍼 안에 그 타임 타임 매퍼 까지가 네임스페이스에요 여기 지금 인터페이스 만든대 org.jelock 그 다음에 타임 매퍼 까지가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이러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임스페이스는 어떤 특정한 영역을 지정할 때 네임스페이스 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지만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org.jelock je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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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Time2라고 썼으니까 메소드를 getTime2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에요 메소드 이름을 현재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지만 getTime2로 만들겠다 인터페이스는 똑같아요 인터페이스는 이거 인터페이스 여기 타임맵퍼 인터페이스 안에 getTime2로 만들겠다 그럼 얘를 찾아서 쓰게 되요 이렇게 자동 완성을 하려고 한다면 계속 뭔가 맞춰 줘야 돼요 맞춰 주지 않으면 자동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쓰시구요 여기는 이제 엔터를 많이 쳐도 돼요 이제부터 내 맘대로 치시면 되고 대신에 쿼리만 잘 보이면 되요 셀렉트 쓰시고 그 다음에 시스 데이트 쓰시고 from 되시고 듀얼 안타까운 점은 이제 전부 다 다 까만색 이라는 거죠 까만색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색상이 나타나진 않아요 나타나지 않으니까 대신에 뭔가 이제 틀려서 쓰시면 뭐라고 이긴 할 거에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똑같은 쿼리인데 여기 이제 웨퍼에다가 웨퍼.xml에다가 저장을 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저장합니다 자 인터페이스 org 제일하게 웨퍼에 타임맵퍼 인터페이스 있죠 인터페이스 근데 뭐가 없어요 getTime2가 없어요 그죠 getTime2를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getTime2가 있어요 to 메소드를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이 맞춰져 있는 이제 xml을 한 개에 작성을 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인터페이스에다가 여기 id랑 똑같이 생긴 getTime2에 해당되는 이제 이렇게 메소드를 함께 만들어 놨습니다 어노테이션은 필요 없으시구요 얘를 테스팅해서 사용을 하시려 그래요 사용을 해서 쓰시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뭔가를 해 보자 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이거 getTime2를 집어넣다가 99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맨 아래 소스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좀 뒤에서 지금 집어넣었어요 xml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집어넣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이제 맞춰 가지고 xml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설정한 게 없는데 기간에 연결되어 가지고 쓰는데 연결되려면 맞춰야 한다 org체 웨퍼에 이런 인터페이스 이런 폴더를 만들고 그 다음에 타임맵퍼.xml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네임스페이스 그 안에 있는 네임스페이스도 똑같이 맞춘다 요게 틀리면 틀리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게 이런 이런데 뭐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돼 있고 웨소드 이름 동일하게 아이디로 사용해서 쓰시면 되십니다 자 테스팅 합니다 타임맵퍼 아 A가 빠졌네요 타임맵퍼 감사합니다 타임맵퍼 예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타임맵퍼라고 또 가지 쓰셔야 되요 자 됐구요 그럼 이제 테스팅 하기 위해서 타임맵퍼 테스트 이렇게 안에다가 이제 만드는 것에다가 메소드 단계 더 만들면 되죠 요거 잘 되는거 보셨고 여기에 이제 타임맵퍼에 해당되는 것은 했고 타임맵퍼 안에 타임맵퍼라는 변수 안에 이제 time get get time to 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복사 요거하고 그대로 복사해서 자 저희가 get time to를 이제 테스팅 할 거다 요거 따로 요거 따로 해주니까 예 그대로 쓰시면 되구요 여기 한 개만 쓰시면 되겠죠 get time to를 아 get time to를 지금 테스팅 할 겁니다 라고 한게 써놨네요 상답에 찍고 예 지금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get time to 메소드를 테스팅 하고 있으시구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주도록 하시고 get time to를 이렇게 쓰시면 여기 sql 문장이 처리가 돼서 호출이 돼서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 테스트 안에 있는 이제 타임맵퍼 테스트 오른쪽 박수 누르시고 러 레이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재유니트 테스트 하시고 클릭해 보시면 이제 메소드랑 메소드 구분이 되진 않아요 여기 콘솔에 무슨 메소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에러가 한게 있네요 에러가 에러에 해당되는 내용은 get time to에 to 돼 있고 점점 점 하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get time get time 메소드 메소드에 해당되는 게 여기 get time 1에 해당되는 것을 테스트 하고 get time to 할 때에 오류가 났어요 오류가 나와 가지고 요거 쓰겠습니다 리절트 맵을 안 썼어요 제가 그대로 썼어요 라고 했더니 그대로 안 쓰고 이제 리절트 맵을 안 썼다 여기 타임널러 리절트 맵 그러니까 결과를 뭘로 내보낼 건지를 안 썼다 그러니까 쿼리를 실행했는데 야 너 지금 결론 뭘 받을 것인지 안 썼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퍼 점 xml 에 갑니다 xml 에 가보시면 그 여기 요거 실행하고 나면 결과 뭐가 나오지를 여기다 써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리절트 그 결혼은 리절트 타임 리절트 타임 결과는 스트링으로 받을 거에요 스트링 그 스트링으로 받을 거에요 스트링 소문자로 스트링이라고 썼는데 그 소문자로 스트링으로 쓰셔도 되는데 대문자 스트링으로 쓰셔도 되요 이런 타입이 대문자 스트링 인거죠 그래서 타입이 근데 얘네가 소문자 스트링도 제공을 해주는데 얘가 기본 인풀트 되는 것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패키지를 안 쓰셔도 그 인풀트가 자동적으로 되서 얘 스트링으로 받아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쓰시게 되거나 이제 다시 한번 이제 run as 해가지고 run as jmit test 해보시면 리절트 타임 써 놨어요 써놓으니까 이제 이렇게 두고 지금 된 날짜가 절대 했고 오류는 없다 결과에서 오류는 jmit 결과 보고서를 보내 주는데 실행 2개 했습니다 실행 2개 중에 실행 2개 했고 오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춰주지 않으면 힘들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분장인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가져오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리에 해당되는 것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를 뭘로 해 줄 것인지 맞춰줘야 맞춰줘야 저희가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그 패키지 xml과 인터페이스의 위치를 잘 잡아라 잡아서 이제 org 젤락의 매퍼고 여기 똑같이 여기 org 젤락 볼더 밑에 매퍼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이름과 동일한 xml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네인 스페이스도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아이디 부분은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메소드 이름과 동일하게 맞춰주세요 맞춰주셔서 사용하시면 자동적으로 자동 생성이 모든 프레임이 자동 생성이 되고 처리가 돼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확인하셨고요 이제 적용 한번 해보겠죠 적용 알겠습니다 좀 더 알겠습니다 좀 더 알겠습니다 인터페이스